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이 진행될 때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항산화제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디톡스를 하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들을 처리해줄 항산화제들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처리해주는 항산화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효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들을 해독해주는 항산화제들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구리, 아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티올, 플라보노이드, 실리마린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커플, zinc, 맥네시움, 코엔자임, Q10, 티올, 플라보노이드, 실리마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살펴볼 때, 이미 설명한 비타민 C, 구리, 아연, 마그네슘, 플라보노이드는 생략하고, 나머지 항산화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 중에서 비타민 A와 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비타민 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활성형인 레티노이드와 불활성형인 프로바이타민 A, 카로티노이드를 총칭하는 일반 명의입니다. 비타민 A는 기본 분자인 레티놀과 시각색소로 작용하는 레티날, 세포 분할을 조절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 물질인 레티노산 등 다양한 레티노이드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타민 A는 다양한 레티노이드 형태의 종류와 레티노를 조절하는 레티노이드를 통해 전화 발전하는 레티놀입니다. 녹황색 채소나 해조류에 함유된 베타캐로틴은 장과 간에서 두 개의 레티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A 전구체로 간주됩니다. 베타캐로티노이드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황색 내지 적황색 채소 성분으로 자연계의 600여 종이 존재합니다. 비타민 A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A는 시각 기능에 관여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막막에서 대사산물인 흡광분자 레티날의 형태로 작용합니다. 레티날은 어두운 환경에서 물체를 보는 능력인 방명시와 색조 감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유전자 조절,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성, epithelial differentiation, cell division, gene regulation, and normal immune response. 그 밖의 면역 반응, 성장, 시각, 미각, 청력 등 많은 생리 과정에도 비타민 A가 관여합니다. 비타민 A는 많은 환경에서 환경을 담고 있습니다. 비타민 A 결핍의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증후 중의 하나는 시각 손상인데, 특히 밤눈이 어두워지는 야맹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결핍은 안구건조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물샘과 점액을 분비하는 상피조직이 각화성 상피조직으로 대체되면서 각막이 손상되는 각막연화증이 찾아오고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로는 모낭이 각화되는 모낭각질증 모공각화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포 분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뼈나 치아가 생성이 잘 되지 못하면서 성장장애가 옵니다 특히 임신 후 첫 2, 3개월 배하기에 비타민 A가 결핍되면 기관의 분화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기형 또는 사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A는 과잉 섭취 시 세포막의 안정성 저해 간 조직 손상, 지방간, 기형아 출산, 골격 약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A는 한 번에 체중 1kg당 2만 5천 아이유 이상 섭취하게 되면 급성 감독성이 일어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용성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1kg당 4천 아이유 이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만성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식품은 비타민 A가 고농축된 동물의 간입니다 동물의 간을 먹을 때 비타민 A 중독 증상은 비타민 A의 기본형인 레티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A의 또 다른 주요 섭취원인 카로티노이드 류의 비타민 A 전구체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타캐로틴 등 카로티노이드 류는 장내 벽에서 효소의 작용으로 둘로 쪼개져서 레티놀로 흡수됩니다 카로티노이드의 레티놀로서의 변환 흡수작용은 체내의 비타민 A가 필요한 만큼만 진행되기 때문에 몸속에 비타민 A가 충분히 많다면 베타캐로틴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A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베타캐로틴은 많이 섭취하더라도 별도의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고작 해야 체지방에 너무 많이 녹아들어가서 피부색이 오렌지 빛을 띠는 정도의 부작용밖에 없습니다 베타캐로틴은 많이 섭취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아닙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너무 섭취하더라도 몸의 부작용은 너무 섭취하더라도 피부색이 흡수해져서 피부색이 흡수해져서 피부색이 흡수해져서 피부색이 흡수해져요 식물에 함유된 비타민 A는 거의 대부분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의 간 등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A는 거의 순전히 레티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소와 육류에 포함된 비타민 A의 종류는 다릅니다 채소의 비타민 A는 아무리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는 대신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육류의 비타민 A는 흡수율은 높지만 과다 부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성인의 경우 900 마이크로그램이고 하루 최대 한계량은 3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A는 간, 우유, 달걀, 지방이 많은 생선 등의 동물성 식품에 레티놀 형태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전구체가 많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 과일과 같은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베타캐로틴은 체내에서 반으로 쪼개져서 두 개의 레티놀 분자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A의 측정 단위는 학계에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RAE 단위로 표시합니다 RAE는 여러 형태의 비타민 A 전구체 100g이 체내에서 최종적으로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활성화된 양으로 계산해서 마이크로그램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100g당 비타민 A의 섭취 권장량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유량은 RAE 단위로 섭취 권장량의 몇 프로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 돼지, 닭, 칠면조, 생선 등의 간에는 비타민 A 전구체 100g이 체내에서 최종적으로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활성화된 양이 즉 RAE가 6,50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A 섭취 권장량의 722%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근에는 100g당 835마이크로그램이 레티놀로 최대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권장량의 93%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 입에는 800마이크로그램에 89% 브로콜리에는 31마이크로그램에 3% 고구마에는 709마이크로그램에 79% 케일에는 681마이크로그램에 76% 시금치에는 469마이크로그램에 52% 호박에는 400마이크로그램에 41% 살구에는 96마이크로그램에 11% 파파야야에는 55마이크로그램에 6% 망고에는 38마이크로그램에 4% 만두콩에는 38마이크로그램에 4% 정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835마이크로그램에 93% 800마이크로그램에 89% 브로콜리 잎 31마이크로그램에 3% 브로콜리 709마이크로그램에 79% 스위트포테이토 681마이크로그램에 76% 케일 469마이크로그램에 52% 브로콜리 잎 400마이크로그램에 41% 스위트포테이토 96마이크로그램에 11% 파파야야 55마이크로그램에 6% 맹고 38마이크로그램에 4% 파파야야 38마이크로그램에 4% 비타민 A를 간 등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면 레티놀의 과잉 섭취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면 비타민 A로 변환율이 적기 때문에 충분 양을 섭취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부작용 없이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은 당근과 같이 노란색 채소를 주스로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베타캐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변환되기 때문에 충분 양을 섭취하면서도 과잉 섭취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베타캐로틴이 비타민 E는 비타민 E는 조직 내 지방질의 부패를 막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액 속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내에 위치하면서 LDL의 과산화 지질로의 변질을 막아줍니다 세포막에서는 프리레디칼의 공격에 약한 다가 불포화 지방산 근처에 위치하면서 연쇄 반응에 의하여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E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발과 피부에 좋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와 모발에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돕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피부 수분과 탄력을 개선합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에 좋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의 증상에는 생리 전 증후군, 체중 증가, 알러지, 요로감염증, 피부 상태 변화, 걱정, 피로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호르몬 균형은 적정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고 생리 주기가 일정해지면서 피로감 또한 개선됩니다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생체막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생리 전 증후군에 좋습니다 비타민 E를 생리 기간에 2, 3일 전과 2, 3일 후에 섭취하면 생리로 인한 격련이나 불안감, 식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E는 나이로 인한 황반 퇴화 위험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E 섭취를 통해서 시력 개선의 효능을 보려면 비타민 E를 섭취할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 C, 베타캐로틴, 그리고 아연과 함께 섭취해야만 합니다 알찌하이머병 치료에 좋습니다 알찌하이머병이 있는 사람은 기억 손실과 기능적 감퇴가 있을 수 있는데 비타민 E 섭취는 이러한 증상 개선에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치매발병률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곱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며 이에 따라 심장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노화나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E가 면역력을 개선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E의 결핍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신생아나 지방 흡수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의 경우 결핍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해지면 항산화 방어벽이 약해지고 또 항산화 작용 외의 다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지방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려면 지방에 일단 녹아야 합니다 지방 흡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비타민 E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중 베타지질 단백 결손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E가 부족한 미숙아의 적혈구는 부서지기가 쉬워서 용혈성 빈혈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또한 노화와 불임이라는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0 IU가 넘는 고용량의 비타민 E를 복용하면 매스꺼움, 두통, 출혈, 피로, 설사, 위경련, 장경련, 시력 감퇴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증 발생에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It may also increase your risk of developing thrombosis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신 첫 8주 동안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은 선천성 심장병 발병 확률이 1.7배에서 9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비타민 E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12mg입니다 권장량 이상 섭취하면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식품영양위원회는 성인 기준 비타민 E의 상한선을 1000mg으로 정했습니다 비타민 E가 많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몬드에는 29g당 7.3mg 해질로드에는 28g당 섭취 권장량의 20% 해바라기 씨에는 100g당 3.5mg 땅콩에는 100mg당 8.3mg 브라질로트에는 100g당 5.7mg 피스타치오에는 100g당 2.9mg 아보카드에는 100g당 2.1mg 말린 크랜베리에는 100g당 2.1mg 브랙베리에는 100g당 1.2mg 권포도에는 100g당 1.1mg 또 망고에는 100g당 0.9mg 삶은 시금치의 한 단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26% 순무 입에는 1컵에 12% 근대 1컵에는 17% 호박에는 100g당 2.2mg 키위에는 100g당 1.5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Almonds 7.3mg per 29g Hazelnuts 20% of the recommended intake per 28g Sunflower seeds 35mg per 100g Peanuts 8.3mg per 100g Brazil nuts 5.7mg per 100g Pistachios 2.9mg per 100g Avocados per 100g 2.1mg per 100g For dried cranberries 1.2mg per 100g For blackberries 1mg per 100g For raisins 0.9mg per 100g For mangoes 26% of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Per serving for boiled spinach One turnip leaves 20% In a cup 70% In a cup Of charred 2.2mg per 100g In zucchini And 1.5mg per 100g In kiwi Today's lecture ends here Next time we'll look at selenium and coenzyme Q10 among antioxidants that neutralize free radicals generated in the first stage of liver detoxification Thank you For sincerest Please Ask your